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오늘은 제품 하나를 까보려고 합니다. 리드가 아닙니다. 협찬도 아닙니다. CPU를 샀는데 기본 쿨러를 보내줘서 이걸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크 원자로가 떠오르죠? 뭐야? 왜 안 돼? 이것도 버티나 보자. CPU. 니까지 이렇게 버티봤자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분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속에는 가치 있는 부품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거 뭐지? 솔직히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핵심 부품의 크기에 맞춰 설계도를 출력해 줍니다. 아이언맨이라도 된 것 마냥 설계도를 촥 펼쳐줍니다. 저희 집에는 코팅기가 없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로 코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뉴얼된 세련된 느낌의 블랙 사나고 3D펜으로 도면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줍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죠. 3D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톱니처럼 생긴 부품은 아크 원자로의 전체 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치 토니 스타크가 된 것처럼 만드십시오. 아임 아이언맨 다행히 이 복잡해 보이는 톱니바퀴는 두 개만 만들면 됩니다. 처음에는 모양만 비슷하게 맞춰주고 우도버닝 툴로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듬으면서 오차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부품인데 3D펜으로는 똑같이 만드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황동막대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줄 겁니다. 황동막대를 이용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예쁘잖아요. 반짝반짝하니 이 틀 안에 필라멘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야 누워서 떡 먹기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20개 먹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틀로 작업하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부품의 오차를 줄일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그냥 더럽게 안 퍼지네 틀이 없었으면 이틀은 걸렸을 것 같은데 역시 틀을 사용하니까 3일만에 만들 수 있었네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덩어리가 뭉쳐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똥가 우드버닝 툴로 다듬어도 되지만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면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평평한 면을 갈아주면 마찰열로 표면이 녹으면서 상당히 깔끔한 표면 마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립 부품을 만드는게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나름 재밌지만 두번은 못할 것 같다. 원래 두개 만들어서 하나는 구독자분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은 투명 필라멘트를 사용할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 리뉴얼된 세련된 느낌의 블랙 세나무 3D펜으로 투명한 원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우드버닝 툴로 대충 다듬고 떼내면 어? 지저분하네. 그럼 반대편도 다듬어줍니다. 그래도 지저분하네. 갖다 버려야겠다. 꼭 3D펜만 쓰라는 법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크릴도 좋은 만들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는 방진 마스크를 꼭 따봉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크릴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런식으로 갈아내거나 레이저 가공이 아니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따라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3D펜으로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뭐요? 이렇게 가공한 아크릴의 비닐을 벗기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에폭시 접착제를 조립한 본체 사이사이에 발라줄겁니다. 그런 다음 도색을 해줍니다. 사이사이에 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색을 해줘야 합니다. 생긴게 꼭 해파리같이 생겼네요. 아닌가? 이제 쿨러에서 분해한 팬의 모터를 꺼내 날개를 전부 제거합니다. 정말 귀한 모터네요. 전력 부분에 전선을 길게 빼둡니다. 처음에 이 모터 크기에 맞춰 설계도 크기를 맞췄기 때문에 모터가 딱 들어맞네요. 필라멘트로 단단하게 구정시켜줍니다. 이제 전원을 켜면 이런식으로 간섭 없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무선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무선 LED입니다. 이런식으로 무선 전력 공급 장치에 가까워지면 LED의 직접적인 전력 공급 없이도 빛이 켜지는 이번 작품의 핵심 부품입니다. 동그란 아크릴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해줍니다. 모터 가운데 접착제를 바르고 원판을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표면을 가볍게 갈아준 다음 더럽게 비싼 무선 LED를 위에 놓아줍니다. 더럽게 비싼 알갱이... 강력 본드 한 방울씩을 뿌려줍니다. 강력 본드 한 방울씩을 뿌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 모터를 키면 마치 아크 원자로처럼 동그란 빛이 만들어집니다. 저번에 화살 만들고 남은 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기둥을 만들어줍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아크릴 부품에 끼운 뒤에 무선 LED를 4개 정도 올려줍니다. 무선 LED 총 18개를 썼으니 LED만 5만4천원 정도 사용했네요. 무선 스테이션은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냥 아크 원자로 피규어를 사는 게 훨씬 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는 가성비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성비가 구릴수록 유튜버들은 좋아합니다. 아크 원자로 만드는데 30만원 쓴 멍청이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조회수 달달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 제목을 CPU 쿨러로 아크 원자로 만들기라고 했겠죠. 그게 나의 스타일. 중심부에 들어갈 부품에 구멍이 많습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는 부품이지만 대충 다듬어주고 대충 흡여주고 불로 구워주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불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고기에 대면 맛있어지고 필라멘트에 대면 멋있어지고 정말 신기하다. 녹색 아이스크림 3개 맛있겠다. 필라멘트에 인두기로 선을 그어서 접어줍니다. 또 접어줍니다. 필라멘트 접어. 산하고 좋아하는 사람 접어. 접착은 역시 순간접착제. 하지만 뭔가 부족하죠. 아크 원자로를 보면 이 부분에 나사가 있을 겁니다. 나사는 이렇게 구멍을 내서 필라멘트를 넣고 바로 드라이버로 찍어주면 나사인 척하는 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절대반지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아크 원자로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렇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마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 희생한 우리들의 영웅 욘두 우동타 존경합니다. 왜요? 어느새 부품을 다 만들었네요. 이제 하나씩 꽂아줍니다. 어? 벌써 다 꽂았네요. 색이 참 잘 먹지만 냄새가 너무 나서 집에서는 꼭 환기를 해야 하는 라카도료로 부분 채색을 해줍니다. 대충대충 쓱쓱 칠하고 꼼꼼하게 잘 칠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녹차 맛 아이스크림도 마저 칠해주고 저 옷에 불이처럼 생긴 조각을 끼운 다음 아크 원자로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접착제는 역시 순간접착제 구리색 필라멘트를 얇게 뽑아내서 나고 수연만하게 잘라준 다음 아크 원자로에 붙여줄 겁니다. 숨도 쉬면 안됩니다. 침도 삼키면 안됩니다. 방구도 끼면 안됩니다. 보드네 역시 제임스 본드 아니 순간접착제 이제 원자로는 다 완성이 됐고 받침대를 어? 벌써 다 만들었네 중심에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어이쿠 지구 반대편까지 뚫을 뻔했네 드레멜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둥근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아크 원자로가 들어갈 거치대만 만들면 됩니다. 두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겹 쌓아 올려줍니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아크릴을 사용했으면 됐는데 그러면 아크릴 장인이 되는 건가요? 그건 싫다. 하나는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 1월쯤에 다 완성할 것 같아서 필라멘트를 바로 쌓아 올리는 신개념 공법으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필라멘트가 아크릴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너무 많이 깎는다던가 가공 중에 부러진다고 해도 필라멘트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듬을 때 가루가 덜 날리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아크릴을 간다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독립하는 날일 겁니다. 꼬박 이틀이 걸려서 거치대를 다 만들었네요. 순간은 역시 접착순간제로 파츠들을 하나로 붙여줍니다. 미리 잘라놓은 파이프를 고정시킨 다음 이음새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이제 재미있는 전기 작업이네요. 와우 많은 분들이 저보고 공대 나왔냐고 물어보시는데 놀랍게도 저는 미드를 나왔습니다. 미드를 가서 영상을 독학했죠. 놀라운 인생이야. 이제 마무리 도색을 해줍니다. 이 라카도료는 살아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안 신기하라고요? 하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더 신기하게 생긴 걸 보태니까 1차 도색이 끝나면 체겨넣을 조각을 글씨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거치대에 올려놓고 잘 마스킹해줍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살살 도색해주면 페퍼가 토니 스타크에게 전한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세필붓으로 디테일한 채색을 하면서 모두 그를 추모합시다. 욘두우돈타 당신은 용우입니다. 이제 아까 만든 것을 넣으면 토니 스타크의 아크원자로 마크1 완성입니다. 마블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언맨1의 아크원자로 마크1 토니가 실제로 동굴 속에서 만든 것 같은 투박한 디자인 불을 끄면 무두등으로 변신하는 갖고 싶은 아이템 아크리액터 남자라면 한 번씩 해봤을 법한 아이언맨 놀이까지 아이고아이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니 스타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